안동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54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오늘 준비상황 보고회와 D-100일 카운트다운 전광판 점등식을 갖고 성공대회를 다짐했습니다. 안동시청에서 열린 성공다짐 행사에서는 유관기관을 비롯한 41개 추진반에서 도체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이 보고되고 D-100일 전광판 점등식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. 오는 5월 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제54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는 26개 종목에서 2만 명의 선수와 임직원이 참여해서 안동과 영주 문경 등지에서 경기를 치릅니다.